아이고 장마도 시작부터 피도 하영도 오람도 개나저나 이거 1년 반은 벌써 끝나버렸구나 아이고 세월도 참 세월이나 마나 참 오래 사랑 볼일이 오다게 이것도 오래 사랑 볼일이라 사람이 참 그 둘인 땐 그자 둘인대로 젊을 땐 젊은 대로 허위해도 이 연령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참 좋은 셈도 들고 아이고 저 질동야방원 요새 하는 거 보면 절은 참 젊을 때 참 밖으로만 감장 돌멍 각시 속 없이 가멍하게 태환한 어린인가 그런 계질만 유지하기 요즘 아지방원 하는 거 보면 정연 날 닮지 아니어영 질동야방원 살만 허위수다게 그 질동야방뿐만이 아니고 우리 순덕이 어먹는 애는 이 세상 남정네 중에 나만 빼곤 다 괜찮지 아니언가 속숨없어 나 오늘 아축이부터 질동야방 전 나오란 서뭇 상님 오늘 어디 가지마랑 점심이랑 나가 콩국실 사안네나 무슨 냉면을 사안네나 산두르기 점심 사안네크메 어디 가지마랑 24 24나 오늘 미신 날고 미신건 좋은 일이 있은 점심 초청을 다 저 마을회관들에 우린 감옥을 낭 점 부녀회 회장이여 총무여 감사이여 맨사람들 불러 아이고 거기 미신건 지껀 지껀 좋은 일이 있은 게 이거 이거 점심 사케어멍 우리 불러 점심이 허잉나도 난 손톡 크게 들러 뭐 아이고 성님 이거 법사 법사 뭐 아이고 그건 또 미신건이 번쩍번쩍 헙더다게 아이고 결혼 미신 몇주년 지념허연 질동야방 어디 저 시에 서머 띄몽하게 하는 금은방이 마취한 알 조그만인 헙더다마는 톡 크게 호나 올려놓고 박아놓고 그 연 금으로 연 그걸 각시 신디 선물로 여쩌네 임수겟게 아이고 오래상 볼일이지 요새 따위들 표현들어 잠바보다 옷을 더 변게 무식한 줄 알아면서 오바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바 결국 그거 잘 알아보려네요 그 질레포는 거 2만8천원짜리 호나상만 가히 똥폼 잡는 거 아인가 겅어제 아니여고 그것도 결혼기념일에 각시 손이 그거 끼와주제엔 각시 모르게 점 이거저거 하간 거 저 아이들 융통실엔 준 것부터 이연 어디 모르게 1도 솔로곡 마취한 돈을 이걸 공행 모두 한 서머 띄몽 각시 손에 끼와주제엔 겅 1년 내나 노력을 해있진 헙니다 요아방아 그런 건 어설랍서 아이고 모르는 소리 진짜 제라기 토시렘 가보다 가히 각시 모르는 게 그거 아니 나 이상한 말로 해줘서 게란 헛땅 헛땅 빈찍빈찍 거기에 연 알도 화살 조금은 헛되다마는 거기도 너무 키민 또 일 낼 때도 그거 걸리고 딱히 좋게 아이고 빈찍빈찍 그건 어떤 건 사람들 손에 찌영 당기는 거냐는 아이고 성님 오래 사람 신한 우리 아방 어떤 건 이젠 각시 처음 연날 고생이 난 것도 다 알아주고 이젠 살아갈 날에 각시 열심히 난이 될 거고 각시뿐이여 뭐 이거 이거 해영으로 하실대다게 거긴 내년빛인 결혼빛이 그 몇 주년 그때 목걸이도 이거 이걸 세트로 맞춰라 하자넘인 이제 열심히 일으켰넘은 거긴 다진 고장이 있진 힘쓰기 아이고 가히 나 이제 전라인 고라죽쿠라 평소에 허던대로 하니 갑자기 사람이 베넘인 이제 숨신 안 되는 거라죽 아이고 놈들은 시집가면 참 그땐 다 어려우나 참 손가락에 이걸 다 기왕 가지 못했지만은 그땐에도 반돈이라도 하니 이걸 각시 우렁이라도 혼보나방 해예준 앞뒤가 연날도 어떤 건 전 우리 친정어머니 산때 그땐에도 똘래신데 이거 물려주던 각혜 어머니 그거 호나 그거 쌍 이거 호난 참 성주국 이거 너도 호나 하이산다 하니 그거이신 거 어떤 건 그것만 포랑 어디 육지강 사업 지금 포랑 지금 포랑 말이야 사업개혁 계획을 세워보겠는 그거 사모 포랑 어디 인천 앞바당에 간 그자 술병 나팔불멍 아방 그거 다 녹용 먹어 온 거 기억이 아닌 함수가 차비만 해주면 그자 간 곧 미식어 혜연 그 어머니 물려준 건 이건 아니됩니다 이거 어떤 건데 그거 녹용 가도 강도라 왕 어머니 해준 만큼 까치있게 인생설계일로잉 살키나멍 그거 다 녹여먹어둔 아이고 아방 희연한 거 양 생각하면 나 원 닉닉허형 원 특내구정도 아니임수다기 사람을 완전 백성놈으로 말해 나 언제 까락 나 그거 가져간 어디 말을 거 반돈짜리를 가져간 무슨 차비를 한단 말이야 그 반돈짜리가 아니고 그건 개 헌 두 돈 되였수다기 그때 개 무슨 말을 이도 그거 아방 양 얼마니나 그거 어머님 그 똘 생각하여 그거 물려준 걸 그거 이신거 하나 녹여먹지 아니 거 니 영화에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거 왜 찾아가는 쓸데없는 문제를 해가지고 사람을 분명히 나가 이 얘길 나올 줄 알았지 다가 개 아이들 둘 때도 이거 받으면 이거 놔둬 땅 급할 때 참 아이들 우렁시해야 될 거는 이거 이거 부모주만은 이건 홍보로 문지금이 아니 될 거 보다 양 그냥 건고라도 그것만이 신중하며 그걸 녹여먹지 못여 이거 어때 음악이형 오래감며 신이 원어로 사람을 참 주추어간다 주추어온다 더 흘끄러지잖아 난 원 이걸 시끄럽게 신이 손에 끼멍 일럴 저디 놀래댄길 팔자가 아니되어보나 원길 생각도 아님 수다마는 아방양 칠동이야 아방하는 거 보면 화살 니깁서 니껴 가이 백란대리야 고마워 하나 둘 셋 이놈 쫙 아방양 아하 자기 손에 아니야 dato 성격 닭